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어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그냥 있어 사인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 사인 가져가세요 이 사인 잠깐만 이거 흰색 사인 어? 이 제.. 제가 그리고 저희가 MOU를 하게 됐으니까 선물로 어..어.. 좋은 좋은 영상으로 나왔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받으실 수 있죠? 이 차량 받으실 수 있죠? 어..어떻게 받는거지? 어..됐다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오 하하하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기로 들려요 서로 다른 곳 완전히 우리가 다른 순간이 완전히 우리가 다른 순간이 있지 안하는거 같아요 네 이쪽이 소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우와 너무 싶다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서명도 가져갈 수 있고 오브젝트는 다 움직일 수 있네요 아이씨.. 홀로렌즈를 어디서 빌려올 데가 없나? 매직립 쓰레기인데? 포로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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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릭터에 한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나을거 같은데 매직립 너무 안되겠어요 근데 저기 시야각은 매직립이 더 나죠 아 그래요? 근데 레코딩되면 결국 똑같더라구요 레코딩된건 약간 홀로렌즈가 조금 약간 홀로렌즈가 조금 약간 홀로렌즈가 조금 괜찮은거 같아요 진짜 느낌좋다 느낌좋다 이렇게 해서 오무엘증서 받으세요 원래 이렇게 받아오고 받으면 자기 눈에 닿고 있는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근데 지연님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셀팅하는게 뭐 있나봐요 이렇게 앉아야 아 그럼 그럼 하이파이브 되는지 실험해봐야죠 하이파이브 어떻게 옳지 어 뭔가 다시한번 어? 부딪치니까 부딪치니까 털어지네 털어지네 아 그래? 됐어요 자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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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렇게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여기 한번 떼어보세요 됐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 잘 안되네 재수를 인식하는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 흔들기나 응응 그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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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린 네 네 그리고 재생도 되나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데. 끝까지 본 이런 가상 미팅, 솔루션 미팅이 제일 괜찮은데. 여기다 붙일 수 있게. 괜찮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영상 해볼게요. 저도 레코딩 된 것 한번 틀어볼게요.